시나리오였을 때는 바그너의 오페라가 도움이... 어제는 이걸 생각이 났었는데 뭐였더라... 영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영화를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늑대소년으로 받은... 기자분들이 주시는 올해의 영화상 자랑하려고 보여드립니다.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재미와 감동을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드라마의 메뉴는 그는 기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위한 열정이 넘치는 작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